아이스 아이스 맛있다 맛있다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저희 파스타 주문은 들어가요 파스타요? 네 들어가 있는데 첫 메뉴라서 죄송합니다 바로 나올 거예요 뭐야 7번의 파스타가 오 오 아니 금방 무슨 다 나갔는데 2개였는데 7번이 여기 안 적혀 있었어요 지원이 형 7번 파스타 추워주셨습니다 7번에 파스타 계속 파스타 기다리셨죠 형아 도와드려요 오 여유 여유 여유를 찾은 그쪽은 나를 진짜 지게 안 써도 돼요 진짜 내가 찾은 자 초피에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떨어지 얼마나 됐다고 걱정해요 손님이 기다리셔서 너 챙기세요 계속 옆에서 들리는 게 실패하고 이런 소리가 들려서 자 가자 아 너무 오래 아 내 실수로 넘어졌어 아니 괜찮아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정성을 하여튼 가득 담았는데 이거는 이제 고기는 경주 한우가 있네요 한우 불고기로 이렇게 안 먹고 앞머리가ically 똑같은 까지 esy 생각나 까지 енно 아 다 죄송해요 저희 주문을 늦게 받았나봐요 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거지 할아버지 싫어? 싫어? 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버렸는데 네 삼촌 이거 하나 줄게요 우와 귀엽다 고맙습니다 삼촌들이 만든거에요